미국에선 트럼프 당선인과 주변 실세들의 독특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은 일부 세력의 입각을 막겠다며 정부 인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외국 정상의 전화를 받고 미국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거리를 잔뜩 메운 사람들과 내 몸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라고 쓴 팻말, 이민자 정의를 위한 뉴욕커라는 팻말도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가 열린 건데 뉴욕의 다른 곳에선 당선 축하 폭죽과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대선 이후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은 내각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주장하는 네오콘들의 입각을 반대한다는 글에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사진에는 용돈 떨어지기 38일 전이라는 조롱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 개입 중단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책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머스크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편장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